됐습니다. 됐어요.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구나. 제가 와 있는 거 보십시오. 자율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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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노분공동체 엄청나게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100m 100m 마을입니다. 100m 마을. 아주 그냥 조용하면서도 체험하기 좋은 마을. 가족들끼리 많이 오기 좋은 마을.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뭐 저기서는 지금 오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로 와가지고. 이쪽에 보면 지금 한번 보세요. 주차장. 주차장에 지금 차들이 꽉 차있어요. 꽉 차있어요. 네 지금. 이쪽으로 좀. 아니 이쪽으로 하겠어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여기가 그런 100m 마을인데. 제가 여기에 비열을 증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살라고. 네. 서울에 쉬는 게 아니라 서울보다. 여기는 공기가 좋고 조용하고. 네. 노을을 보냈고. 바로 여기 경기도 화성 100m 에서. 자 이상 100m 에서. 네. 향떨뱅이 계리가수 조문식이었습니다. 끝.